마스터옥과 볼트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만큼의 환호를 해줄지 그것들을 지켜봐야겠네요. 신흥강자로 떠오른 팀인데요. 오른쪽에서 외곽슛 들어갔습니다. 신흥강자로 떠오른 팀인데요. 오른쪽에서 외곽슛 들어갔습니다. 능저번호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번에 들어가네요.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곽슛 깔끔합니다. 충격했습니다. 살려내네요. 충격계에 구기훈. 오른손 들어갑니다. 지금 마스터옥의 알카로운 인터셉트. 그리고 골밑에는 최정민. 메이드가 되지 않았지만 공격 리반도 이후에 밸런스가 조금 무너졌는데요. 끝까지 성공시켜내네요. 터치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추격을 하나하나. 앞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풀었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던지고 나서. 유학생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 역사한 우에다 선수. 왼쪽 코너. 아 좋아요. 아 지금 네. 아 대단합니다. 크러스오버가 너무 늦다. 그렇죠. 스텝 발부에서 들어갑니다. 아 지금 어려우신. 임수현 선수 와이드 오픈인데요. 들어갑니다. 임수현 선수. 우에다 들어갑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가 되는데요 아 이제 뭐 경기가 끝났습니다 후반에 추격을 하면서